안녕하세요. 진짜 살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만 했을 뿐인데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진 스테니텐 박사님의 감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실업가 중에 스테니텐이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그는 회사를 크게 세우고 돈을 많이 벌어서 유명하게 되었는데 1976년에 갑자기 병이 들었습니다. 척추암 3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척추암은 수술로도 약물로도 고치기 힘든 병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그가 절망 가운데 곧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몇 달 후에 그가 병상에서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나 다시 출근했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아니 어떻게 병이 낫게 된 것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스테니텐은 아 네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병이 다 나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병들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병들어 죽게 되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시면 살고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매 순간마다 감사하고 감사했더니 암세포는 없어졌고 건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가 다시 회복하게 된 것은 감사 때문이었습니다. 요즘 미국의 정신병원에서는 우울증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물치료보다는 소위 감사치료법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환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에서 감사한 일대로 무엇일까를 찾아내게 하고 감사를 회복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약물치료보다도 이 감사치료법이 훨씬 더 효과가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치료법은 단지 정신과적인 치료에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스테니텐의 경우와 같이 육체의 질병에도 대단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일본 해군 장교인 가가미 기이치 씨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고향에 돌아오고 나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짜증이 났고 불평불만이 쌓여져갔습니다. 결국 그는 전신이 굳어져 조금 더 움직일 수 없는 불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는 정신치료가 있는 후지다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후지다시는 그에게 매일 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만번씩 하세요 라고 처방했습니다. 기이치 씨는 자리에 놓은 채로 매일 밤 계속해서 감사합니다라는 말만 계속했습니다. 매일 감사합니다를 했기 때문에 감사가 몸에 배어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두 개의 감을 사와서 아버지 감을 잡수세요 라고 말했는데 그때 아들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손을 내밀었는데 신기하게도 손이 움직였고 차츰 뻣뻣하게 굳어져 있었던 목도 움직여지게 되었습니다. 말로만 하던 감사가 실제 감사가 되었고 불치병도 깨끗이 낫게 한 것입니다. 사람의 병은 대부분 스트레스에서 옵니다. 스트레스의 원인은 마음의 상처와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모든 스트레스와 병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암전문 병원인 미국 테사스 주립대 MD 앤더슨 암센터에 31년간 봉사한 김의신 박사는 신앙의 암치료에 실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소개하면서 교회의 성가대원들과 일반인들을 비교해 보니 성가대원들의 면역세포수가 일반인보다 몇십배도 아닌 무려 천배나 많은 것으로 측정되었다고 합니다. 감사로 찬양하고 사는 것이 그만큼 건강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면역계를 강화하며 에너지를 높이고 치유를 촉진합니다. 감사는 정서에 좋은 반응을 일으켜 혈압을 떨어뜨리고 소화작용을 촉진한다고 합니다. 1998년 미국 두쿠 대학병원의 헤럴드 코니와 데이비드 라슨 두사가 실험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매주일 교회에 나와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7년을 더 오래 산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조은엘리 박사도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감기약보다 더 대단한 효능을 가진 것이 감사약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면 우리 신체의 면역체계를 강화시켜 준다고 합니다. 매일 감기약이 아니라 감사약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1분간 기뻐하여 웃고 감사하면 우리 신체에 24시간의 면역체가 생기고 우리가 1분간 화를 내면 6시간 동안의 면역체계가 떠오르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매일 기뻐하고 감사하며 감사약을 먹으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잘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탈모대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오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항상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호흡이 있나요? 그러면 감사하세요. 지금 걸어다닐 건강이 있나요? 그러면 감사하세요. 지금 살아서 움직이며 할 일이 있나요? 그러면 감사하세요. 왜냐하면 아직도 하나님이 살아있도록 생명과 건강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건강이 없어서 마음의 소원은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죽음만 기다리는 죽은 사자 같은 모습을 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셔서 아직도 살아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 때 감사할 수 있는 실제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만들어 주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태살로니카 전서 5장 18절 말씀 지금까지 진짜 살기였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